오늘 게임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완전 너무, 너무 나라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게임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갓게임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게임을 했지만 오늘 게임이 가장 기대가 지금 많이 돼요. 어...따...따...따...따...따... 예! 게임 타임! 네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게임입니다. 아, 아주 지금 이 평이 일단은 너무 좋아요. 영어, 영어, 영어 좋은 말. 그 다음에 매우 긍정적. 보이시죠?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 스포츠 게임이고요. 쭉 내리면. 아, 여기 있네요. 큐레이터의 설명. 이것은 우아한 레이디버그에서 나온 사나운 짐승불리 및 궁극적인 야생동물의 도전이다. 네, 또 게임에서 이 문구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쭉 내려가면 최고의 갓게임! 와우, 그것은 최고 게임인 것! 그럼요. 재미있네요. 그럼요. 으흠. 그리고... 그렇습니다. 매우 긍... 아, 네. 매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게임이고요. 네, 엄청 좋은 게임이네요. 아, 생각보다 어렵고 재미있어요. 네. 그럼요. 으흠. 꼭 사세요. 나와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값은 하는 게임. 네. 네. 그런, 그런 좋은 얘기들이 잔뜩 있네요. 그럼요. 극찬의 막! 다 추천! 다 이렇게! 네. Thumbs up! 그쵸, 다들 이렇게 엄지를 하고 있는, 네. 이런 게임이네요. 엄청나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응. 그쵸. 네, 정말 좋은 게임이고, 이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픽이 일단 엄청나네요. 그쵸? 엄청난 그래픽을 갖고 있는 게임이네요. 네.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든 게임이군요. 우와! 야생동물 스포츠나! 예! 이, 정말 감각적인 폰트와, 어, 비즈음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닝부터 남다른 느낌이죠? 글자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하이테크놀리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어,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오프닝이 끝내주는,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익사이링 할 수가 없네요. 스타트!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한번, 네. 어, 당신의 챔피언의 선택! 캐릭터를 고르는 느낌이죠? 어, 하마! 코뿌이송! 호호호! 어, 얼룩마이도 있고요. 오, 용맹한 느낌인데? 약간 억울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일단 누가 좀 운동을 잘할 것 같은가요? 기린이... 기린이 저렇게 울나요? 다시 한 번. 이건 토끼리 소리가 맞는데, 아니다. 기린이... 한 번 다시... 이거, 하마 손기라고요? 어휴, 스포츠 포즈. 얼룩마이! 찾아! 코끼리! 아니, 기린... 아,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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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린 해볼까요? 네. 하마... 기린... 기린 소리가 일단 특별하니까, 기린 해볼게요. 아, 훈련도 있고, 도전도 있는데, 일단은... 훈련!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어, 뒤에 막... 홍학이 뛰어다니고, 막... 엄청나네요. 어, 그래픽이... 헌란한 게임이네요. 네. 훈련! 아하하! 아, 이런 종목들을 한다는 거죠? 일단 도전을 하고, 훈련을 해야겠네요. 도전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 어, 뒤로 갈 수 없는건가? 어, 들어오면 끝인가 봐요. 네. 들어오면 끝이네요. 어떻게... 아니... 선택은 무조건 해야되는거에요? 아, 바로 도전할 수 없는건가? 뒤로 가길 할 수 있나요? 아,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군요. 네. 네. 이것은 우아한 레이디버그에서 사나운 짐승을 분리할 궁극적인 야생동물 도전이다! 야생동물협회의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8개의 과제를 완료합니다. 야생동물의 왕국을 통해 짐승과 규칙만 궁극적인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왕! 하지만... 조심! 왕악어를 중지! 아무것도 중단됩니다. 자, 시작! 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볼게요. 다이빙! 아, 엄청나네요. 이거를 네. 진짜 잘해야되는데 어! 안 돼! 빨리해야돼! 그저그저그저 빨리해야돼! 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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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높이, 높이! 고! 고, 기린! 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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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바퀴! 아니! 너무 매정하네요. 너무 매정하네. 이렇게까지 좀 잘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나 앞으로 돌아야 되나? 가겠습니다. 하! 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기린! 잘했어, 기린! 스키타기! 비즈음 너무 좋죠, 여러분? 감미롭습니다. 아, 바로 시작이에요. 되게 바로 시작인데 우와! 인정이가 된거 아니죠? 그럼요? 어? 아니 왜 이런... 돌아와... 아니 이게 되게... 빨라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빨라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어? 대박! 아니!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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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게... 아니 근데 스키타는 포즈가... 표정이 너무 은근해서... 아니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니 하나만 통과, 하나만 통과해도 대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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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라고 하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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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탔어 탔어! 흠을 탔어요 나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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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너무 평온하네... 아 기린이 정말 평온하네요... 우와! 죄송합니다. 통과를 못했는데 어쨌든... 네! 26%! 아 무섭을 먹... 아 간다 간다! 이게 또 뛰어야 되더라고요! 게임이... 그렇지! 이게 허드를 넘는 게임인데... 이게 되게 박진감 있게 진행이 돼서... 정말 이게... 오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 그냥 지나가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다시 할 수 있다! 그렇다! 할 수 있다! 아.. My eyes get tired. Sorry. Sorry for your eyes.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안 된다. 아니 이게 안 된다. 아 왜? 아니야 이러지 말아줘. 아니야 이러지 말아줘. 됐습니다. 예! 너무하네요. 몇 개 넘었는데. 몇 개 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공 맞전 볼 테야. 이렇게 상대를 교란시키는 게 필요해. 교란!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얘 넘어갈 수 있나봐요. 넘어갈 수 있나봐요. 오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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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겜 맞죠 갓겜 맞죠 갓겜 맞잖아요. 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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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라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4대 1이잖아요. 예! 너는 나에게 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안 돼. 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어 안돼! 동점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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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어 나라 이 게임 소질 있네. 이 게임 소질 있네. 무슨 얘기야. 이거는 다트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어 뭐야. 너무 안 돼? 가운데를 맞춰야 하는 건가? 아닌가? 어디에 보낸 거지? 어디지? 어디일까? 어 9점?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렇군요.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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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지만. 가운데를. 와 돌아간다. 야! 어? 아 9점? 9점. 9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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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흐름을 타야 되나봐요. 비틀비틀하면서. 이게 약간 비틀비틀. 뭘 믿는다고요? 귤님? 통하고 오세요. 통하고 오면 되지. 가서 통하고 오세요. 나랑 하고 있을게요. 가라! 몇 점이지? 0점인가? 더 돌리나봐요. 가자 가자. 여기 어디 있지? 어? 안 보여. 아니야! 거기가 아니고. 어? 어라? 어? 어? 선장인가? 어? 이거 아닌가? 어? 왜 안 움직여? 아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구나. 11%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있는겨? 그러니까요. 장대 높이뛰기! 예! 가자! 기린이니까 가자! 아니! 아니 그냥 가는 거 말고 아니 그냥...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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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아니 했는데? 다시 다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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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야! 정신 차려!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아! 짜증나! 이거 아니야. 체조! 할 수 있지! 이것도 다 잘 되지! 이게 뭐야? 아니에요? 나가면 안 되지. 나가면 안 되지. 나가면 안 되지. 오지마!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아! 악어한테 잡히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아하! 아 이거 돌아야 되는 거군요. 얍! 호잇! 호잇! 아 이거 옆으로? 오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아하하! 아하하! 어! 그렇지! 좋아! 좋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닌가? 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야! 됐다! 됐다! 야! 너무 잘하는데? 아! 갓개미는 갓개미.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러지 말아줘! 이러지 말아줘! 이러지 말아줘! 이러지 말아줘! 아니! 이게 아니라고! 아니 이게 아니라고! 아! 중심을 잡아! 중심을 잡아! 중심! 아니! 중심을 잡아 봐! 중심을 잡아 봐! 중심! 아니! 할 수 있어! 어!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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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좋았잖아! 잘했잖아! 다시 다시 서! 일단 중심을 잡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아니 이게 아닌데? 어? 어? 한 바퀴! 아닌가? 한 바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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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스 잃었죠! 아까! 아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까 있었는데 그냥 신나기만 하고 아! 못 하고 있네요! 근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거 처트잖아! 처트! 처트인데 이 정도면 뭐 너무 잘하는거지! 아! 그럼! 아깝네요! 저 녀석을 이겨야되나봐요! 허허! 아! 진짜! 저 녀석이 이겼대요! 축하해주죠! 정당당당하게 축하해줘야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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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근데 다세이벙은 그래도 토끼는 지금! 아니 토끼래! 어! 코끼리는 그래도 지금! 춤을 좀 춰주고 있고! 그죠? 어! 기린도 리듬을 타고 있네요! 아름답네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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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있는데 약간! 아! 저 뱀도 추고 있고! 뭐! 모두가 즐거우면 됐죠! 그죠? 어! 내가 이길 필요가 있나 뭐! 그죠? 네! 정말 갓게임이네요! 예! 이런 게임이고요! 어쨌든!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연습을 역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아까 그 기린! 기린! 기린 개나는데! 다른 데도 또 해봐야죠! 그죠?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다른 애는 너무 나지! 아까 코끼리! 코끼리! 이 표정이 일단 얼굴을 좀 봐야겠어요! 반사! 눈동자가 안 보이네요! 어! 어! 선택해버렸다! 어쨌든!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훈련! 무섭고행을 하는! 코끼리! 뒤에 뭔가요? 공립문인가요? 엄청나네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킨타기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씩 뭐 해보면 되니까요! 되게 흥겹게 걷네요! 연습문! 아! 연습면 쭉 가는거겠죠? 이거 잘했는데! 아! 나 이거 가져볼도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스킬을 좀 뻣뻣하게 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잘 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킬을 좀 뻣뻣하게 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잘 타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군요! 아하!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코끼리가 잘 타는 건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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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좀 잘 타는 건가? 테니스... 순서대로 가볼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제는 조금! 그쵸! 예! 앗! 앗! 잘못했다! 예! 아니아니야! 연습이니까! 이거 다행히도 되는건가? 아하! 요거 가능하다고? 요거 가능하다고? 요거 가능하다고? 요거 가능하다고? 괜찮아요 연습이잖아요! 과전점어 실전에서 다뤄대서! 안 되잖아. 장애물 넘기 걸어서!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갈 수 있나? 아 이리로 못 가는구나. 어쨌든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 아 이리로 가야 돼. 아 잠깐만. 앞에 안 보이는데요? 앞이 안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는 아까 기린이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아니에요. 잘못 누르고 있었네. 되게 한 명씩 앉아있네요. 거리두기 다들. 다 부스네. 연습입니다. 감을 익히는 거죠 뭐. 감을 익히는 중이니까요. 악어는 넘지 말고 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악어는 피해야 되는군요. 어쨌든 스킬 타기 말고 트램펄린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확실히. 엄청나군요. 앞으로! 아니구나 앞으로가 아니구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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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ㅡ 가감하게 역시 가감하게 가! 과감하게! 아니 이거 뚫고 나갈 일인가? 어쨌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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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17% 네 이 정도군요. 그러면 음 아까 채도랑 강의빈이랑 닷수랑 장대 높이 튀기도 연습을 해야겠죠? 가다가 호잇! 어 왜 안 돼? 하하 미리 미리 해야겠어. 어? 어? 아하! 어 왜 지금 인식이 되는 거지? 어? 걸어? 당당하게! 당당하게 걷고 있네요. 음 어 그렇겠네. 다시 다시 집중! 완전 집중! 어 왜! 나 누르지 않았는데! 하하? 어째서? 아 버그인가봐요. 누가마도 나라 실력 같은 버그인걸요? 근데 이건 진짜 버그였는데 방금은. 다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요. 장대가 늦게 하는 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 당당하게 걸어봐.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 그렇지. 당당하게! 이거는 못 넣어서. 역시 이 이런 낮은 쪽으로. 그죠?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서. 엇! 아니구나. 오호호.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이거 빼고요. 그리고 넘을 수 없군요. 낮은 거. 아 아니구나. 엇! 엇! 늦었다. 어허 이거 아니고. 하나 더 모을까요? 얍! 됐다. 그리고. 하! 아닌가? 하! 아니다. 이녀! 그렇지. 예! 하! 하! 어쨌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들어왔네요. 어쨌든 장대를 다시 해볼게요. 장대, 장대, 장대. 장대 높이 튀기. 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제! 어? 네, 코끼리가. 왜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거지? 좋아. 좋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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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니, 이대로 넘는다고? 아! 다시 올리자! 아니! 아니! 해주지! 진짜 너무하네, 쟤네. 한 번 빼면 그냥 끝인가? 아니, 너무. 정리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니, 스킷 또 타기 싫은데. 어차피, 어차피 해보자. 얘들아, 암흥이 한 번 또 하자. 막,터기 있을지. 앞에서 엔흥이 줄어든다. 엔흥이 줄어든다. 어? 오, 이럴수는. 아, 이럴수는. 아, 이럴수는. 하, 이럴수는. 번거리로. 예. 학습하러 왔다. 공간하고 안 오게 해. 방금 안 오게 해. 엉라, 한 번이. 어, 이야. з rồi? 어, 이럴수가. 어, 옳다. Says. 자! 하! 고우! 가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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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선에 통과하지 못했네요. 아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근데 실전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네! 다트! 아까 했고 했고 이거 여기서 아무리죠? 이게... 이건 진짜 좀... 할 수 있다! 집중! 완전 집중! 그래! 아! 왜 이게 0점이지? 아니구나! 아 이건 중간은 의미가 없는 거군요. 한번 해봤는데 중간은 의미가 없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20점인 게 제일 좋네요 역시! 이제 알았어요. 20점! 중간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20점인 게 제일 좋네요. 1점이에요. 네! 아니 1점이라니! 네 1점이네요. 20점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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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다시! 1점이었어요! 아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얍! 15점! 그리고! 아니야!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다이빙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이빙을 아까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 아니야! 헛! 이게 연장! 잘 뛰었는데! 뭐가 싫은 거지? 뭐가 싫은 거니? 오 리듬 타고 있네 쟤네! 리듬 타고 있네! 노래가 일단 너무 좋네요! 헛! 가자! 가자! 머리부터 떨어져야 되겠죠? 머리부터 떨어져야 되겠죠? 머리부터 안 떨어져서 그런가? 머리부터 해봐야겠어요. 다시! 올라가자! 리듬 타고 있네 밑에! 오케이 오케이! 머리부터 될게! 최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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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오케이! 오케이! 머리부터! 일단 머리부터 하니까 괜찮아요! 턴을 좀 해서 머리부터 하면 되겠네요! 이건 연습 잘만 하면 될 거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훗! 이야! 아 1점! 네! 기수의 점수! 하하하하! 지옥의 똥으로 만든 거 같다고요? 하하하하! 소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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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진 않았겠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마치 구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많은 날씨군요! 와! 좋아요! 현란하게!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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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너무 많이 돌 수는 없겠네요! 어차피! 떨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적당히! 옆으로 돌는 게 나오려나? 옆으로 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꼭꼭꼭! 그러면 앞으로 돌아서 옆으로! 최대한 현란하게! 아니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네! 다시 할게요! 아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다시! 다시! 다이빙은 진짜 좀 잘하고 싶어요! 하고 체조까지! 완벽하게! 네! 호잇! 아쉽지만! 뭐 첫 도전은 너무 높이가 낮아서 할 수 없어요! 올라갑시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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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을 향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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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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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겠다!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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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좋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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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야 돌아서! 예! 아 이 정도 뭐! 이 정도 뭐! 아! 너무 잘! 아! 소질 있네! 이 게임! 라라랑 너무 잘 맞네요! 이런 게임이 갓겜이죠! 갓겜이네 갓겜! 가자! 오케이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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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가줄래? 그렇지! 아니 여기 있으라면! 그렇지! 와! 그렇지! 아니 왜? 왜? 가면 안 돼? 왜? 아니요! 얘한테 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아! 4%! 밖에 나가 만든 거군요! 다시 한 번만! 빨리 빨리 가야 되는군요! 이게 무슨 체조예요! 아! 늦었군요! 나라가 늦어서! 아! 아니! 아니! 아! 예! 오! 그래도 잘 나왔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 묘기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 다시 해볼게요! 아! 묘기 하면서! 되게 까다롭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죠! 그걸 또 나라가 할 수 있죠! 예! 아! 예! 예! 요! 아니 이거 이렇게 까지! 아니 모서리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렇지! 아니 일단! 일단 좀 중앙에 왔을 때 묘기 드릴게요! 이거 자꾸 튀어나가서 안 되겠어요! 나 안 되겠네! 차뿐차뿐! 뚜뚜뚜뚜뚜뚜뚜! 차뿐! 차뿐! 그렇지! 그렇지! 네 괜찮아요! 아주 원활한 경기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아! 아니 방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잘하고 있네요! 오지마!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9%! 이거는! 다른 데서 점수를 따야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흐흐흐흐! 할 수 있다! 흠! 도전! 네! 챔피언 1 선전 됩니다! 멍! 시작! 네! 스키타빌! 그렇지! 오 나가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나도 잘하고 있네요! 아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눈이 없던 거니까 너무 무서워 아 이따다 이따 어잇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니 왜 안되지? 연습 때가 좀 쉬웠던 건가?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테니스도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요 와라 이리와 아 여섯 여섯 이번에는 지지 않을 것이야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잖아 이런 게임이 아닌데? 어잇 오지 말아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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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마크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너무 얘가 더티하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너무 더티하게 하는데? 너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되지 테니스를 모르네 으휴 가자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거 할 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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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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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 정도면 괜찮았지 당당하게 걸어 더티한 건 언니 아 하친다 하친다 야 아 아까워 라스트 할 수 있지 좀 미리 뛰어야 되나? 이게 너무 야 야 아 아 아 아니네 아 정말 아 너무 아쉽네요 한 번 한 번 더 도전을 하긴 해야되겠어요 이거 너무 연습하고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이거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했으니까 여기 일부러 온 거예요 이상했던 밑에 너무 낮아서 빨리 올라가자 상어 나와 상어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빨리 가서 후잇 빨리 빨리 이야 이 정도 이 정도 해줘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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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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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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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싫다 너무 긴장했네 아 너무 긴장했네 아닙니다 할 수 있어 연습도 한 번 하고 또 다시 도전을 좀 이따 하면 되니까 좋아 좋아 아직까지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어허 그렇지 어 아닌가? 이쪽인가? 어 아닌가? 앞으로 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로 도는 거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돕지 말아줘 돕지 말아줘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야 그렇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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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아닌가? 뒤로 해야 되는 건가? 방향 보기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어 아 이 정도 네 트램펄린에서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요 체조 집중 엉덩이 흔들지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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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마 긴장 안 해도 돼 별거 아니야 이건 체조가 아니야 이건 체조가 아니다 이건 체조가 아니야 이건 달리기 이쁜이야 육성 감사합니다 동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통과하는 거 어딨지 여기다 가자 집중 집중 아니야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당황할 수 있지 그럼 하지만 괜찮아 하지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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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넌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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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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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호잇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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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훗 아니구나 훗 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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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쨌든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트 오케이 다트 다트 실력이 늘고 있으니까 여기 늘고 있으니까 아 아 이 정도 무난하죠 19점 무난합니다 아 좋아요 21 빨간섬 가볼게요 할 수 있겠지 뭐 할 수 있지 영업도 할 수 있지 안트 안트 아 괜찮아요 아 아 놀리고 있지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구나 아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디갔지 어라 어디갔지 익명 5점 8점 오 좋아요 좋네 좋네 잘했네 네 뭐 요정도 결과 아 아쉽네요 다시 해야겠어요 좀 아쉬운 종목이 많았습니다 밀어 넘어뜨려야 하는데 녀석 좋아하기 저 뒤에 손 흔들고 있는건 누구지? 같이 즐겨줘야죠 뭐 되게 좋아하네요 젠튼 이 춤이 처음도 아니 오 춤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오 춤이 좀 바뀌었네요 매번 같은걸 추진 않는군요 아 아니구나 이거구나 오 되게 흥겹네요 이 노래 좋습니다 리듬을 좀 타주고 못생겼다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픽이 좋다고 생각해요 현란하잖아요 일단 레드카펫 색깔도 계속 바뀌고 있고 표정도 은근하단 말이죠 영화산업 이거 뭐죠?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뭐지? 영화를 선택 합계 4 승리 아 이거 승리를 이만큼 해야되는거인가봐요 호호 호호호 이거는 어떻게 짜는거죠? 하나 더하면 이거 볼 수 있는걸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하나 더하면 이거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구로 가든 오 얼룩마일도 되게 운동을 좀 한거 같죠? 얼룩마일 한번 해봐야겠군 얼룩마일 잘 되겠죠? 가보자 도전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챔피언이 선전됩니다 왕 맞죠? 네 트램펄링 응? 긴장하고 그렇죠 이정도는 이제 긴장됩니다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앗! 앗 집중... 아니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아니야 자리잡고 자리잡고 아니야 자리잡고 자리잡고 그렇지 자리잡고 흐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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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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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펄링은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언론말이 잘하는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녀석은 어 이 정도 뭐 45%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우아해 스키 스키 어 스키 가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가고있다 극단적인 플레이 안돼 극단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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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녕 결승선이 제일 어려워요 결승선이 오 50% 예스 좋아요 네 다트 다트 이번 성적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취 20에 빨간색 소취 다시 다줘라 다줘라 그래 욕심을 버려야겠어요 욕심을 버려야지 너무해 돌리지마 돌리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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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부정 괜찮았다 괜찮았다 적당한데 쏴야 오 Aquí 잘했다 잘했다 채란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니야 다음번에 만회하면 되지 침착하게 여긴 어디? 어 여기 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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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남팔지마 이쪽이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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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해야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유리같은 게임이야 아니었다 정말 어 이게 조작이 굉장히 어 힘든건 아니고 조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에 비우시고 하셔야 돼요 어어어 어디갔냐 좋아 그렇지 아니 어 좋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니? 아니구나 핫 핫 핫 무당벌레는 맞추면 0.5이더라구요 아마 그 여기가 약간 무당벌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인가봐요 다들 무당벌레 맞추면 안되더라구요 핫 좋아 울렁말이 확실히 잘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다 어 그렇지 그럼 아니다 아 아까워 어 가게 오이 어 사이로 지나간 것 같지 아니구나 아니야 20% 나쁘지 않았네요 장대 높이뛰기 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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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야돼 지금 해야돼 할 수 있지 그럼 할 수 있지 그럼 아 그렇지 좋은 착지 굿 좋은 착지네요 아 뭐 요정도 쯤은 이제 할 수 있죠 예 날아올라 예 예 예 아 매끄러 아 매끄럽네요 네 가자 아니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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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늦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죠 좋습니다 최고네요 그럼요 테니스 어 이 더티함이 판치는 테니스 하 피곤하네요 로키 이기다 오지 말아줘 이런 야 오 역시 한 번 한 번 그래도 먹였군요 10% 네 테니스요 뭐 하냔요 테니스죠 다이빙 다이빙 오 괜찮았네요 좋은 시작 좋은 시작 네 좋은 시작 이 정도 괜찮네요 얼른 가자 다이빙은 진짜 잘하니까 할 수 있어요 다이빙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습니다 훗 훗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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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있다 다시 할 수 있어 좋은 스타트와 어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돌아요 한 바퀴만 돌아요 한 바퀴만 돌고 호잇 이야 아 2, 3, 2 네 3, 2, 2 3, 2, 2 3, 2, 2 네 체조 어 어 표정이 꼭 저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표정이 최선이었을까 이 캐릭터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얼룩말이 미묘하게 빠른 느낌이긴 한데 아닌가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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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게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거라고 오지마 왜 치마 그쵸? 결과 아까 보면 그래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어 좀 올라오네요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아하하 아하하 아하 254 아하 좀 더 하면 될까요? 손을.. 손을 흔들어서 그냥 주고있네요 254 응 분발해서 해봐야겠군요 얼룩말 얼굴 너무 웃기고 못생겼어요 악어는 어떠세요? 악어는 그래도 이 게임에서 밀어주는 보스인 것 같아요 매번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 아 따 따 따 따 따 아 아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쉽네요 아니아니아니 없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네 진짜 진심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제 진짜 진짜 진지하게 이번에는 완전 진지하게 안 해본거 사자? 역시 그래도 밀림의 왕은 사자니까 악어를 이기려면 악어 이기려면 일단 일단 좀 한번 다시 캐릭터를 볼게요 이 소리가 있으면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다시 기린에 가보겠습니다 기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다시 제대로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왕! 네 진지하게 이번엔 정말 오 다트부터 하네요 이제 완전 오 아쉬워요 아 아까워 아까웠다 훗 어쨌든 다 60점을 일단 획득했고요 진지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옆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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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지나와버렸다 안되겠다 이거라도 일단 이거 그리고 이거 앗 네 나쁘지 않습니다 99점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20점 20점 제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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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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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20점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22% 하 네 무난합니다 장대 높이 뛰기 좋아 가자 할 수 있다 예 뛰어 조금 더 가자 아니야 너무 늦은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된다 예 좋아요 통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다 뛰어 아 그래도 한 번은 통과를 했네요 다행히 미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묘하게 미묘하게 13% 체조 길이 너무 말랐네요 슬렌더맨 같은 길이 됐다 왔어 됐어 가자 빠르게 빠르게 바빠 아니야 아 늦었다 어디야 아니야 늦었어 그렇지 초식동물을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육식동물 했어야 됐나 트램펄린 다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잘할 수 있어요 엽 이럴 파이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항 히 히 히 히 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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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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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테니스! 보지 말아줘! 어쨌든 테니스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어제 넘어갔고. 넘어갔고 얍! 헷! 와! 잘하는데? 가자! 가자! 예!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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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조금 아쉽네요. 점수가 좀..점수가 좀 짠해요. 아까 잘했는데? 좋아좋아좋아. 이렇게 하고. 헷! 쌍점이네요. 네.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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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린 유연하네. 네. 장애물. 아 이거 진짜. 오케이. 아 아쉬워. 무게icas! 아이씨. 아귀껴가. 야구.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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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귀. 아귀! 아귀. 아냐구.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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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ore. 흐흐흐 그렇고 후입 까지입니다. 20%?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네. 네. 그래도 가고 있군요. 꼭 날아요. 늦게 와서 미안. 괜찮습니다. 날아 지금 이제 조금 게임에 감을 잡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하하 이쪽이겠죠? 무나마나?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욕심부 내게 돼요. 아 결승선이 너무 어려워요. 결승선이 제일 어려워요. 결승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오케이! 결과는 아까보다는 좋겠죠 그래도 아까는 다트 상대 높이뛰기 리본 아! 아! 근데 200 넘었는데! 아! 200 넘었는데! 아! 언니는 기린이 좋아요? 꼬끼리가 좋아요? 어... 기린 웃음소리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0점은 넘었습니다.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뭐 조금 신나는 느낌이네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같이 조금씩 실력이 되니까 이 음악이 싫지 않네요. 중독성이 있네요. 음악이 자세히 보면 코끼리랑 기린도 지금 약간 리듬을 타고 있거든요. 엉덩이를 살짝씩 움직이고 있어요. 골반을 살짝씩 움직이는 댄스를 기린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카메라 무빙이 지금 엄청나다고 귤 피디님께서 각도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네! 아 영화 이거 볼 수 있겠네요. 되려나? 오! 오! 하! 하나 열렸네요. 음! 한 번 볼까요? 아 설레요 되게 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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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 오! 뛰어내렸어요. 네 뭐 되게. 다 뚫리네요. 가방. 가방 다 뚫려요 공개님. 혼내주세요. 가방 다 뚫렸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저는 이게 되게. 일단. 그. 그. 영화에. 어떤. 미장생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저런. 색감이나. 좀 이런. 그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어떤 미장생. 그죠? 좀 짧지만 임팩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4개 반. 드릴게요. 좋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잔잔한 분위기고. 어떤 감독님의 철학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열. 이거 십. 보고 싶네요 갑자기. 후속작이 매우 기다려져요. 이 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썸네일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잖아요. 악어가. 이게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도. 코끼리가. 이 아령을 발로 차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뱀에게 뽀뽀를 불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코끼리가. 코끼리가. 어. 도화줄을 잡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얼룩말이. 어. 런 하고 있네요. 러닝. 러닝. 네. 어딘가로. 도망가는 걸까요. 어. 신이 좀 나보이네요. 이 팔의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좋네요. 네. 어쨌든. 조금 더 모아서 다음 속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육식동물 해볼게요. 육식동물. 좀. 초식동물은 좀 너무. 유약한 느낌이네요. 확실히. 찾아. 어. 걷는 것도 남달래요. 지금. 와. 손가락이 없네요. 손가락이 한 개에요. 대단한데요. 호호호. 왕. 그렇죠. 페리스부터 시작이군요. 다시 진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지지 않습니다. 오. 이 자세부터 보세요. 일단. 자세가 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앉아 앉아. 아니요. 졌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 좋아.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 어디 갔지?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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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테니스는 얘가 너무 플레이를 너무. 이렇게 너무 더티하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키기가 좀 힘들어요. 확실히. 확실히 좀 이기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 정도 이 친구야. 얘가 더티하다고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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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아. 귀엽네요. 귀여워라. 빨리 빨리 빨리. 늦으면 안돼. 그렇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역시. 아니야 아니야. 긴장했다. 아니. 아니. 왜. 같은 육식동물인데. 본격 먹이 사슬 파괴 게임이네요. 사자가 악어 이기지 않을까요? 악어가 이기려나? 뛰어봐 점수 너무 짜네요 뭐지? 평소에 많이 잡아먹혀서 싫은 건가? 몸을 펼쳐야 하나요? 뭔가? 이거 한 마퀴 많이 가도 현란하게 할수록 점수를 좀 잘 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어! 와! 하아 역시 정말 이 동물들의 이 민심을 사로잡는 그죠? 현란한 묘기였네요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네요 그죠? 썸네일 썸네일각 아 너무 너무 뭐 이거 뭐 흠잡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짜잔! 된 전형석들은 다 먹이겠죠 약간? 먹이 밀키타한테 점수를 받는 느낌일까요 약간? 즉석식품들한테 점수를 받는 느낌일까요? 아니 되나? 20점? 아깝네요 아깝지만 욕심은 안부릴게요 다트는 아까 욕심 부리니까 잘 안나오 어? 1회 곱하기 3이라고? 의미가 없잖아 이게 뭐야 아무 의미 없는 아 욕심을 부리나 안부리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욕심을 부릴게요 부리나 안부리나 차이가 없네 저의 빅픽쳐였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안그렸는데 그림을 빨리 돌아간다 그냥 약간 욕심을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21%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장전 오피튀기 긴장하고 괜찮아 할 수 있다 호오이 성공 예 좋아 클린한 경기였죠 클린한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았기 때문에 클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점수는 착지 좋구요 착지 좋구요 너무 뭐 이거는 군더덕이 없는 경기죠 이제는 사실 이 선수의 경력이 보이는 부분 와 실패 은폐 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구요 네 이 제목이 약간 이렇게까지 이 번역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느낌이네요 좀 더 유학의 다른 단어는 없었을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구나 안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점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넘어도 뭐 별로 계속 0점이더라구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점수가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 난 보이는게 없지 지금 아 마이너스를 줄이는건가요? 아하! 어쨌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고 나라 유캔두이 네 고 나라 좋아하는 스키 여기 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안정적으로 욕심부리지 않을거에요 욕심부리지 않고 네 이게 너무 욕심부리니까 오히려 잘 안되서 그냥 버려야되는 것들은 좀 버리고 그렇게 가려구요 욕심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크게 안정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공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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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사람은 왜 있는거죠? 어차피 뚫고 지나갈텐데 길막으라는게 이 친구가 네 아 미뤄졌네요 착한친구 착한친구네요 복주기관차 같은 저를 도와준 친구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결승선 결승선이 결승선이 저게 최선이었을까요? 결승선이 왜 왜 어 네 어쨌든 네 좋아요 호이 오라라 네 아니네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캠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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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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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엎opoly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에 오 잘하네요 걔 돌고 돌고 휙 휙! 옆으로! 핫! 앞으로! 휙! 옆으로! 휙! 옆으로! 옆으로! 핫! 옆으로! 이야! 회전! 옆으로 돌기! 턴! 하고! 옆으로 돌기! 턴! 하고! 앞으로! 옆으로! 턴! 앞으로! 앗! 워! 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네! 마무리! 아!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이 세레모님 함께 축하해줘야죠 또! 첫 카즈에서 같이 신나게 손을 쳐주고 다른 못해보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되게 정말 현란한 색감을 되게 잘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게임이 개발자분께서 엄청난 색감을 활용하고 계시고 대체 이 한 화면에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노래 꾸며나온 것 같아요! 되게 중독성 있는 네! 여기까지 있고요! 아 그! 네 그쵸! 영화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와! 딱! 딱! 볼 수 있네요! 딱! 네! 2편까지 보고 네!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아까 내용은 일상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됐겠죠? 다른 이제 등장인물의 중심이겠죠? 기대가 됩니다! 이 분이 굉장히 영화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봤을 때! 우와! 아! 누가 있는지 아! 흠흠흠흠흠흠! 아! 이거 뭐야?! 되게 장르를 넘나드는 분이시네요. 아까는 약간 그 어떤 그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 대놓고 코미디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자기가 넘진 눈에 자기가 맞았어. 반전에 반전에 거듭하는 거군요. 정말 이런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죠. 충격적이네요. 되게 나라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 그 상상을 끼워놓는 그런 작품이었네요.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다섯 개 드립니다. 엄청나요. 다음 영화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네. 네 이렇게 오늘 해본 게임은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이라는 게임이고요. 네 너무 진짜 엄청난 갓게임을 오늘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정말 플레이하는 내내 그 게임이 이렇게까지 요즘에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은 멀리 있지 않군요. 여러분들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색감이랑 이 글 타이틀도 보세요. 색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림자도 있잖아요. 입체적인. 큐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어 언니 내일도 해요? 어 그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네. 날방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라면 월드컵과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 지금까지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그 다음에 트위치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꼭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틱톡도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깐요. 네.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와! 4시에 뵙겠습니다. 와! 아아아아!!!